올해 마지막 날 대전과 세종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대전에서는 미국 입국자 2명 등 3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모두 11명으로 늘었고 세종에서는 케냐에서 입국한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5명입니다. 학교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7명에 달하고 대덕구 병원과 서구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대전에서 하루 사이 71명이 추가됐습니다. 충남에서도 학교 등에서 감염세가 이어지면서 모두 126명이 확진됐습니다. 휴대폰 1개월